이수만 이수만 잠깐만 이수만 이수만 확인 다시 한번 이수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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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수만도 ATM 이수만의 ATM이요? 이수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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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디가 시작돼? 저 우리 몰래카메라 아니야? 여러분 잘하지 이수만 이수만 다다 맘만 맘만 네랑 맘만 잊고 맘만 오케이 맘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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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rucified 이 우리 이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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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축하해 좀 이따 보자 네 네 네 네 네 이제 네 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감사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 물고 우리가 봤을 때 아 그리고 그리고 우리 7개의 진력이 저희들대로 이 물고기 이 물고기 발전시키고 내가 알아들을 하얗고 너무 웃겨 웃음. 자신이... 자신이 더 웃겼어. 정말 웃음.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거 가면 좀 이리 가봐줄게요. 와 엄청 빨리 빨리 되는군요. 어디까지 가요? 이 차는? 이 차는 1번을 확인합니다. 이 차는 1번을 확인합니다. 이름 정할 때 평생 불러야 되는 네임이잖아. 이것도 나중에 할까? 이상하게. 그러면 이것도 제목 밑으로 해주시면. 나는 개인적으로 수많은 했으면 좋겠어. 아니 잠깐만. 뭔가 팬분들을 항상 감사한 존재니까. 나는 수많은. 지금 보고 계실 수도 있어요. 주아 선생님이. 지금 가르쳐줬어. 지겹이 됐어. 우리. 안 돼 안 돼. 아니 정말 그게 뜻은 좋은데. 우리가 민폐를 잘한다. 오 마이 갓 우리 리더. 드디어. 드디어. 여러분들에게 전화를 드러낼게요 우리 항상 얘기하자면 우리 팬들에게 더 친한 이름으로 전화할 수 있을 것 같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전화를 드러낼게요 슬라이브 슬라이브 여기 보시면 마인드맵을 그릴 수 있는 판넬이 뒤에 준비되어 있는데요 바로 이겁니다 오늘 원, 투 할까요? 투 원인데 여기 댓글 읽어도 돼요? 대박 서포터즈 탈출이야 팬 이름 수만 수만 기읒 기읒 수만 너무 웃겼어 뭐야 이거 약간 슈퍼 M M의 뜻이 많잖아요 M의 뜻이 많잖아요 슈퍼 M 뭐 많다 매트릭스 뭐 진짜 많아 이순환 선생님 이름이 진짜 많아 약간 모바일 느낌으로 뒤에 M 붙으면 모바일이잖아요 어차피 우리가 해달라는 거 안해줄 거잖아 메일 포스토리 M 아니요 해 드릴 수 있어요 원하는 거 얘기하시면 아니 근데 지금 얘기하는 건 좀 그렇고 진짜 좀 현실성 있는 걸로 한번 얘기해 주세요 원 쓸까요? 원 이건 빼주세요 이제 그만 수만을 빼주세요 아이디어를 주세요 그거 말고 원 원 원 에스엥 은 신희 투바를 보셨는데 지금 지금 다시 종목을 받은 국가 네 그 음식에 시스트해行了 흔적 흔적 연속 흔적 흔적 요borg 어떻게 해았나 아니 너받influ 우리도 있도록 얘기한다고 말해 그 얘기는 사회가 되기 때문에 그 얘기에 대해서 얘기하시면서 무슨 얘기인지 얘기해? 무슨 얘기인지 얘기해? 저는. 제가 선생님이 듣고 있는 것 같아 선생님이 얘기해? 무슨 얘기인지 말해? 너는 정말 좋은 하루이야? 네 좋은 하루이야 왜 이렇게 줄어들어? 너 뿌연지 않냐? 수고하셨는데? 정말... 그러다 보니까 틱톡에서 챌린지도 많고 그래서 오! 맞아요! 어떻게 해야 되는 거야? 이제 몸을 더 틀어주셔야 돼요 아예 옆을 붙고 옆으로 이렇게? 오! 맞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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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렇게! 이제 넥스트 레벨, 그치? 이거를 아.. 유튜브 1억 뷰를 20일 일을 땡겨서 이거는 32일 만에 달성을 했어요 완전 집vable! 너 기분이 좋아! 너 춤은 어때? 예 너 희쏘마는 중 너 희쏘마는 중 네 희 Section 2, 2, 1 지금 한 번 해보고 수고하십니다 사랑합니다 엑소만세 엑소만세 엑소, 따봉 엑소의 최고 감사합니다 엑소 엑소 여기 뭐지? 이슈아가 항상 맘을래?